안녕하세요. 러브가 주양입니다. 1월 1일 오스월드 챔버스 365일 묵상집 주님은 나의 최고봉입니다. 신앙의 중심을 지키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나니. 빌리뽀서 1장 20절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죽게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그렇지 못하다면 이는 매우 부끄러운 것입니다. 바울은 나의 결심은 지극히 높으신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최선을 드리는 것은 논쟁을 하거나 이치를 따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의 항복입니다. 다시는 번복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항복입니다. 다른 사람을 고려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생각하는 마음이 의지의 항복을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려고 하면 남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순종이 얼마나 힘든지 알지도 못하신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중심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른 모든 고려할 사항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이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리라. 단호하게 결심하십시오. 온전히 그분을 위해 오직 그분을 위해 살기로. 주님의 거룩을 위해 나는 아무것도 주저하지 않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행하기 위해 그 어떤 것도 자신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드럽게 다루시면 우리는 별로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위기를 가져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의 것을 주께 전부드리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를 위하든지 아니면 주를 대적하든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분기점이 시작됩니다. 만약 어디에서든 위기가 찾아오면 당신의 의지를 다시는 번복할 수 없도록 주님께 완전히 항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러브가 주양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